자 지금부터 대리법법 컨텐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하라구요. 자 그럼 로그인좀 할게요. 자 첫번째 계정 닉네임 김민수님. 자 김민수님입니다. 자 사연이 왔어요 여러분들. 사연 먼저 읽으면서 갈게요. 유튜브 닉네임은 김민수입니다. 프로필은 제 괴사진이에요. 삐타비타 드링크를 뽑으려고 다이아를 예전에 약 천개정도 썼었는데 한개도 안나왔어서 많이 슬프네요. 지금은 다이아 600개정도 있는데 전부 쓰셔도 됩니다. 확장 필요하면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민수님꺼 로그인할게요. 바로 유튜브 닉네임 김민수 오케이 가자. 자 첫번째에요. 민수님. 과연 이 계정이 액땜이 될지. 이 계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순서대로 할게. 동현아. 어. 자 동현이 계정도 여러분들 대기타고 있어요. 저번 동물뽑기 망한 우리 동현이 계정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닉네임 김민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김민수. 어 뭐야. 크리스탈 많이 뜨는데? 이분? 좋아. 자 그럼 626개부터 바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갖고 싶은 부물이 비타드링크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비타드링크가 없으시네. 계정은 진짜 그래도 깔끔하게 열심히 키운 흔적은 보인다. 어. 억울해서는 이제 못 참겠다고 하셨거든 이분께서. 어. 자 비타드링크 제가 꼭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다. 고우! 제발. 자. 아직 507개. 남았어요. 아직이에요. 그 발언이라니. 뭔 소리야. 아! 야 이거. 이거 인정. 야 이거 그래도 크리스탈 보물 하나 뽑아줬다. 일단은 인정. 이거 인정.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 일단은. 어. 자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12득이에요. 현재까지. 흐흐. 자. 아직 399개니까 3번은 더 할 수 있어. 보물 뽑기. 갑니다. 아 나 진짜 금손이라니까. 똥손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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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나한테 똥손이라 할 거야? 나? 결코 똥손 아니야. 나한테 무조건 맡겨. 좋은 거 뽑아줄 테니까. 동현이 오열한다. 애들아. 동현이 오열하는 소리 들린다. 자. 야채 주스. 발조각. 보석함까지. 나쁘지 않아요. 자. 2번 남았습니다. 갈게요. 와. 야. 크로아상도 나왔어. 파우더도 나왔고. 대박이다. 진짜 2번 보물 뽑기. 씹어줬다. 애들아. 야. 레전드인데. 이분 진짜 오늘 뽕까지 다 뽑았어. 아주 그냥. 나 오늘 미쳤는데. 애들아? 나 미쳤다. 애들아. 근데 정작 비타는 안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 개이득이지.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막말로 여기서 비타드링크 안 나와도 인정해줘야 돼. 이거는. 왜냐. 충분히 좋은 거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갑니다. 여기까지.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단검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단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돈 벌 때. 괜찮아요. 자. 75개 있는데. 이거 75개까지. 야무지게. 내가 그러면 써줄게. 어. 이거. 야무지게 75개까지 있는 거. 다 털어서 써줄게.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써도 돼. 어. 왜냐. 나는 오늘 한 건 했거든. 쓸게요. 일단 추출 좀 하고. 필요 없는 거. 햄버거. 추출 좀 할게요. 자. 초코챔. 갑니다. 시계. 마지막. 앗. 괜찮아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괜찮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인정. 자. 첫 번째 분. 인정합니까. 그래도. 어. 자. 그럼 다음 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정해줘야 돼. 그래도. 어. 야. 욕심부리면 안 돼. 이거는. 어. 안 한 것만도 못하지만. 그래도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어. 자. 두 번째 분. 가겠습니다. 아.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 진짜. 어. 좋은 거 많이 뽑아줬어. 크리스탈 보물 두 개에다가. 주스도 뽑고. 크루아상도 뽑고. 자. 민수님 계정은 끝났고. 자. 다음분 계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분 계정은. 성민이 계정이네요. 여러분들. 사연. 안녕하세요. 형. 형. 방송 아프리카 초창기 때부터. 재밌게 보고 있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쿠키런 출시때부터. 열심히 키워와서. 나름 현재 계정에 만족하는 상태인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백렙. 말렙. 계정치고. 크리스탈 보물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이형 금손을 믿고. 이번에 크리스탈 보물 한 두 개라도. 건지기 위해서. 신청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 할게요. 크리스탈 몇 개 있는지. 이 친구. 자. 크리스탈 보물이 몇 개 있을지. 보겠습니다. 오늘 동현이 계정이 여러분들 또 기대되네요. 어. 어. 그래도 640개정. 뭐야 얘 돈. 미쳤네. 이 새끼 버그인가요? 여러분들. 성민이 미쳤네요. 와우. 지리네. 이거 얼마야?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어? 10억이야 돈이? 코인도 더 이상 못 번다고 이거? 와우. 아우. 닉네임 성민으로 바꿀게요. 자. 크리스탈 보물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뭐. 크리스탈 보물이 뭐. 얼마나 있는지 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상. 크리스탈 보물이 뭐. 나보다 적긴 하네. 근데. 근데 사실상 이것도 거의 운영자 계정이에요. 여러분들. 어. 딱히 필요가 없어. 크리스탈이. 자. 딱 그럼 크리스탈 보물 여러분들. 이런 분은 제가 여러분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개 쓰레기만 뽑을게요. 여러분들. 스펙이 미치긴 했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 쓰레기만 뽑겠습니다. 크리스탈 보물. 절대 안 나오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로 여러분들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음분 계정. 제가 좋은 거 뽑아드리겠습니다. 음. 자. 좋아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보물. 단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지금 현재 지금 305개 남았습니다. 자. 제가 다음분 계정 진짜 조. 야. 근데 머핀이 이런 애한테 뜨면 어떡하냐. 성민이한테는 머핀이 그냥 마법 가루예요. 여러분들. 성민엔. 성민이한테는 머핀 이퀄 마법 가루에 불과합니다. 아. 197개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보물 뽑기 4번 한 결과 크리스탈 보물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음에 하시는 분들.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좋은 거 나올 겁니다. 성민아. 수고했다. 자. 다음분 계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런. 런. 자. 닉네임 오성주님. 안녕하세요. 현희수현이님. 저번에 진로 컨텐츠 두번 했는데 다 못해서 이번 보물 대리뽑기 신청합니다. 꼭 뽑아주셨으면 하는 보물은 마그네틱, 삐타비타, 머핀, 칵테일, 크리스탈 보물입니다. 이중에서 삐타랑 머핀이 제일 갖고 싶네요. 유튜브 닉네임 오성주예요. 오성주. 자. 그러면 바로 로그인할게요. 닉네임 오성주. 야이씨. 뭐야. 이거 레벨 1. 크리스야 500개 아이고 보물법기 할 때가 아닌데 친구야 원하는게 너무 많은데 오케이 자 그래도 보물법기 해달라고 하니까 아 오늘 레전드 많이 나오네요 아주 그냥 자 1렙짜리의 꿈을 짓밟을 순 없죠 여러분들 그쵸 1렙짜리의 꿈을 짓밟을 순 없어 자 레벨 1짜리인데 아이고 보물 뽑아달라니까 그냥 뽑아주는거야 갑니다 와 자 비타드링크는 아니지만 일단 뭐 그나마 좀 쓸만한 스파클링 어 스파클링 워터 드링크 하나 뽑아줬구요 자 또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자 두번째 고우 나쁘지 않아 쳐타 야 레벨 1렙짜리는 뭘 뽑아도 좋아요 지금 확장을 하기도 애매한데 아니 확장을 안하고 필요없는거 추출좀 할게 그냥 필요없는거 추출하는게 나을거 같아 이것도 필요없고 토끼리도 필요없고 이것도 필요없고 주먹밥도 필요없어 하나만 더 추출하자 하 더 추출하자 그나마 이게 낫겠다 자 그럼 두번 야무지게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아 아 페이스 빰 자명종 비타드링크 너 접지마라 성주야 크리스야 56개 남겨놓을테니까 접지말고 열심히 해 너 괜찮아 시작점이 진짜 괜찮아 자명종 비타드링크 스파클링 드링크 있으면 이거 시작 나쁘지 않아요 인정 감사합니다 라고 이거 진짜 시작 나쁘지 않아 어 열심히 해 나머지 크리스탈 56개는 저축해놓고 음 와 나 진짜 금손이다 애들아 아 뭔데 이 개주장 스멜 나는 콘텐츠 성민이건 개망했죠 자 다음분껄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와 나 오늘 운 운빨 나쁘지 않은데 오늘 로또 사야되나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러고보니까 로또 하나 박아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오늘 운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가 왔습니다 그의 이름 김 동 현 그가 왔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보물 뜨면 그냥 제 계정이 똥인걸로 판단할게요 자 뽑고 싶은 보물 버네노 머핀 칵테일 드링크 와사비 챕스틱 크리스탈 보물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번과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저 믿으세요 이번에는 저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 믿으셔도 좋습니다 과연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분은 500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리스탈이 참고로 근데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동현이는 어 자 S급 보장 보물뽑기 3회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아 아 하는 aan 아 아 아 음 그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정 파괴하는 시간이라니. 뭔 소리야. 여기서 진주 귀걸이 뜰 수도 있습니다. 후... 야! 라인마쿠키 잠금 해제시켰다! 후... 얘 계속 왜 그러지? 잠깐만... 아니 얘 거만 그러네. 항상 들어올 때만. 간다. 나 이 카드에 모든 거 걸게, 얘들아. 아직 한 발 남았거든? 하... 하... 으... 으... 저... 누군? 아...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긴 누르기가 무섭다. 아 나 진짜 누르기가 무섭다. 야 이거 꽃가을 모자. 좋아 이거 이거 그 얼음파두에 탑 깰 때 이거. 아 씨발. 꽃가을 모자 개이득이라고? 형이 미안하다. 하나는 건졌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확인 누르기가 무섭다. 무서워. 감사하다고요? 이 와중에 아니택씨.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와중에 아니택씨. 좋아 내꺼 가자 이러는데. 동현아. 형이 진짜 책임지고 아니택 저새끼꺼. 쓰레기 뽑아줄게 진짜로. 와 기회주의자. 이 와중에 자기꺼 이제 해달라고 하거든. 액땜했다고. 내가 진짜 책임지고 쓰레기 뽑아줄게. 동현아 니보다. 진짜로. 아니택꺼 바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넌 뒤졌어. 넌 진짜 뒤졌다. 아니택? 오케이. 자 아니택꺼 바로 로그인할게요. 이 새끼는 안되겠다. 동현아 미안하다 형이 진짜로. 어. 뭐라고? 이 와중에 내꺼 해달라? 넌 뒤졌어 이제. 자 아니택꺼. 바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이제 책임지고 개쓰레기 뽑을게요. 이런 하이에나 같은 새끼. 넌 죽었어 아니택. 닉네임. 히트다 히트. 넌 뒤졌다. 너? 넌 뒤졌어 진짜로. 자 일단 추출좀 하고 시작할게요. 후원 받기 싫다고? 히트. 아 뭐 좋은거 뽑으면 후원해주는거야? 일단 필요없는거 좀 내가 버릴게. 이런거 필요없어. 어 이런거 진짜 필요없어. 필요없는거 추출좀 한다. 자. 왜 버리냐. 이거 버려야돼. 필요없어. 어. 나 믿고 버려. 어. 자. 제 친구 히트 계정인데요. 여러분들. 필요없는거 추출좀 할게요. 히트님한테 야채주스 필요없으니까 추출하라구요. 자. 그럼 이 아니테꺼. 바로 뽑겠습니다. 보물 뽑기. 고우! 자 두번째. 가겠습니다. 고우! 쓰리 운석! 뱀암! 여러분들. 운석 3개 나왔습니다.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운석 나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힘들고 진귀한 관경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삼운석 나왔습니다. 자. 아직 남은 크리스탈 448개. 동현이를 놀린 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동현이를 이용해 하이에나같은 짓을 했는데. 자. 바로 참교육. 들어가도록 할게요. 투 초코잼. 원 햄버거. 낫배드. 아이스크림. 자 여러분들. S급 이벤트가 아니라. 이거는. A급 두배 이벤트에요. 지금. S급 3개 나오고. A급 4개 나온 기적.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왜. 똑바로 안하냐구요. 일단 중간으로 추출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쓰레기. 바로 추출하고. 바로 갈게요. 340개면 앞으로 3번 할 수 있거든. 그럼 21개의 칸이 필요한데. 조금만 더 추출하자. 어. 송편도 필요없어. 이것도 하나만. 이것도 뭐. 크레페도 필요없고. 비스킷도 지금 뭐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없고. 어. 자. 갈게요. 아! 짜러. 동현아 미안하다 나 야채 주스 좋은 거 안다고? 이거 안 좋아 보물 개쓰레기야 너 야채 주스 좋은 거 안다고? 눈치는 더럽게 빨라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아! 불편하네 자 후원 만원에 바로 추출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트다 히트 제 친구 만원은 됐고 오늘 먹을 딸기라떼 두 잔 중 한 잔 선물할게요 아이고 우리 딸기라떼 킬러가 3500원 자 일단 여러분들이 히트의 계정은 로그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히트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600몇개 투자해가지고 주스 하나랑 크리스탈 보물 하나는 평타다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치? 인정? 나쁘진 않다 적어도 그래도 평타는 쳤다 그래도 히트의 걸로 인정하지? 평타는 쳤어 그래도 어 자 이제 다음분 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문선욱님 계정인데요 자 로그인할게요 제가 유튜브 이름을 안 적어서 다시 보냅니다 부캐를 만들어서 플레이하고는 크리스탈을 모아놨는데 저는 운이 안 좋아서 현이님이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보물은 야채 주스랑 삐타비타 드링크입니다 닉네임 문선욱씨 오늘도 우리 동현이만 당하는구나 음 아니 어떻게 그러지 왜 동현이 것만 하면 그러지? 아 신기하네 꼬깔 모자 딸기 꼬깔 딸기 꼬깔 모자 하나 뜨고 좋아하는 동현이를 보니까 미안해 죽겠네 아주 그냥 뭐야 이분도 레벨 6이네요 뭐야 이거? 우와 패키지 질러면 이거 뜨는 거야? 닉네임 문선욱 롤러 추출 심했다고? 아 미안해 형이 채팅을 못 봤어 너 필요 없는 줄 알았지 아 복귀 보상이라고 이거? 컴백 환영이라고? 처음 본다 이런 거 와 크리스탈 왜 이렇게 많아? 크리스탈이 존나 많은데 얘들아? 이거 내가 이분 필요한 부분을 다 뽑아줄 수 있겠는데? 선욱씨 계시나요 혹시? 야채 주스랑 비타드링크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야 이거면 뽑을 수 있지 2700개면 선욱씨 혹시 계시나요? 닉네임 문선욱씨? 계시나요? 아 이거는 그냥 뽑지 당연히 어 못 뽑을 수가 없지 확장부터 하라고 보물함? 오케이 확장부터 하자 확장을 조금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선욱이 여깄네 오케이 오케이 형 제꺼는 뭐라고? 형 제꺼는 A급만 보내고 보물함 확장하고 크리스탈 다 써주세요 오케이 아 현질했구나 이 계정에 어 오케이 오케이 보물함을 조금 확장할게 한 100개까지만 할게 확장 와 크리스탈 진짜 대박이다 레벨 6에 내가 진짜 좋은거 많이 뽑아줄게 이거는 어 크리스탈 다 써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가겠습니다 자 비타드링크랑 야채주스 꼭 뽑아줄게요 더 좋은거 더 많이 뽑아줄게 아 이건 못 뽑을 수가 없어 솔직히 자 일단 첫번째 개망 자 가겠습니다 현질도 핵도 아니고 6주년때부터 모은거라고 오해 말아달라고? 아 진짜 감동이네 아 저런 분한테 핵이라고 하면 어때 어떡하냐 열심히 모으신건데 어 그래 자 일단 첫번째 바나나보물 줬습니다 자 일단 돈벌기보물 여러분들 최적화된 돈벌기보물 바나나 자 또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먹잘게 없고요 야 돼지저금통 왜이렇게 잘 뽑냐 나 여기도 먹잘거 없고 굿 야 GS야 채팅 그거 하지마 너 손대지마 GS야 자 머핀 하나 뽑았습니다 자 머핀이랑 현재 지금 바나나 뽑았고 현재까지 12득이에요 여러분들 야 민겸이 왜 숨겨 민겸이 내 방송 자주오는앤데 이번에도 먹잘거 없구요 여기도 먹을거 없고 형이 돈먹는 돼지라서 그럼 마그네틱 나 너에게 최고의 선물만 줄게 진짜로 자 현재 지금 뽑을거 거의 다 뽑았습니다 와 열심히 해 진짜 선우가 알았지 열심히 하고 형방송 홍보 열심히 해주고 어 오래오래 가자 음 파우더 존나 나오네요 여러분들 파우더 필요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 어 단검 자 단검 돈불기 보물 돈벌기 보물 중에 좋은 보물 중에 하나죠 단검도 바나나랑 같이 껴 어 진짜 동현이 계정이 내가 보기엔 저주받은 계정이야 어 악 자 2번 뽑기 개쓰레기 자 일단 대충 정리좀 할게요 여러분들 필요없는 것들 누가 봐도 필요없는 것들 정리좀 할게요 그럼 이번엔 장르기 보물 도둑 가겠습니다 샌드위치 두라고? 팔았어 미안해 괜찮아 언제 또 나와 어허 야 괜찮아 괜찮아 또 나와 어 또 뽑아줄게 괜찮아 아 챕스틱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치 보너스에 체력 부활까지 있기때문에 레벨 6자리 선우기한테는 참 좋은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okay 그래 아! 아! 어 점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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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근데 많이 뽑아주긴 했는데 비타드링크가 안 나오거든 지금 야채 주스랑? 마그네틱도 하나 더 뽑아주고 싶은데? 나한테 보물 뽑기 맡기려고 했는데 고민된다 아 나한테 맡겨도 돼 빠악! 자 두 번 남았는데 여기서 제가 마그네틱 혹은 비타 혹은 야채 주스 나오면 이거 오늘 이득이에요 보물 뽑기 결과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는 나 순간 3도는 나오는 줄 알았네 아씨 아 자 마지막인데요 아 제발 진짜 아 아니 근데 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거는 안나오고 왜 이상한거만 나오냐? 좋은 보물이 나오긴 하는데 본인이 막 그렇게 원하는 보물은 안나와 아 선우가 나 이거 해도 되냐? 최고급 보물상자 이거 3개 있는거 까도 돼? 아니야 근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 오케이 간다 자 락스타쿠키 잠김 해제 눈설탕 해제 뱀파이어 해제 키위 해제 홍고추 해제 제발! 아! 아니야 에디션 좋아 애들아 이거 아니 이분이 레벨이 6이잖아요 에디션으로 경험치 그거 올리면 돼 챕스틱이랑 껴가지고 레벨 쭉쭉 올리면 돼요 에디션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갈게요 후 여러분도 크리스탈 2000개 계정 하나 더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야! 그래도 선우가 이정도면 만족하냐? 내가 오늘 보물 뽑아준거? 머핀 마그네틱 쓰읍 쓰읍 그나마 괜찮은게 머핀 마그네틱 단검 크루아상 바나나 스푼 만족한다고? 쓰읍 근데 솔직히 말해서 2700개 써가지고 이정도면 음.. 나는 그래도 못 뽑았다고 생각은 안해 평타 어 솔직히 못 뽑았다고 생각은 안한다 평타 어 이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나름 그래도 뽑아줄거 뽑았기 때문에 아 이미 뽑힌것 뽑힌것만 해도 감사하다고요?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컨텐츠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자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자 다음분 계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닉네임 보더 저는 1순위가 칵테일을 가장 원하고 머핀 마그네틱 크리스탈 보물을 갖고 싶어요 다른거 나와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오오 자 그럼 저 진짜 편하게 할게요 나 부담 안갖고 바로 할게 진짜 편하게 그 말 조금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럼 마음 부담 안갖고 바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닉네임 보더 아 우짜라 카누 반갑다 자 어 편하게 할게 음 자 일단 이거 먼저 바로 까겠습니다 최고급 보물상자 먼저 후 후 여기서 액뎀하자 여기서 액뎀하고 120 몇개서 대박 터지면 되요 와 근데 이거 확률 진짜 개쓰레기다 나 이거 지금 한 7개 하지 않았냐? A급만 나온 것 같은데? 자 최고급 보물상자 바로 갈게요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 119에서 108하면 200 아 이거 두 번 못 뽑겠는데? 아 두 번 하면 좋은데? 214개밖에 없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아 어때 형을 믿어볼래 아니면 스탑할래 보더야? 25개짜리 3번 할 수 있거든? 아 4번 형을 한 번 믿어보고 끝까지 가볼래 보더야? 어때? 형을 믿어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멈출 멈출래 아니면 형을 믿고 끝까지 갈래? 괜찮다고 고하라고? 오케이 묻고 더블로 바로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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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에 모든 걸 걸겠어 페이크다이 병신들아 페이크다이 병신들아 닉네임 리프렌입니다 저 보물이 너무 없어요 보물이 너무 그지예요 크리스탈 450개고 최고급 5개 있습니다 자 그럼 리프렌거 로그인 바로 하도록 할게요 보더야 너가 편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미안하다 보더야 너도 진짜 동현이 뒤를 잇는 쓰레기 계정이었구나 자 리프렌 계정 바로 보겠습니다 뭐야 얘 뭔 보물이냐 나 이런거 처음 봐 그래 보더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게임 야 나 이런거 추출해도 되지 야 리프렌아 이런거 다 추출해 B급자리 보물 뽑기 하려면 칸이 있어야 돼 오케이 추출합니다 무슨 이런 잡동산이들 잡동산이들을 들고있냐 얘는 뭐야 이건 자 그럼 바로 보물 뽑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이거 6개 이거 까도 돼요? 아니요 지금 메일은 안받아 이제 끝났어 신청 끝났어 어 오케이 자 이거 6개 먼저 바로 까겠습니다 지금은 신청 끝났습니다 자 자 돼지의 번영팔찌 자 두번째 병뚜껑 세번째 분석 어 그래 500개 다음에는 모아와 어 형이 언제든지 뽑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야 나 근데 운석 오늘 존나 뽑는거 같아 아까부터 어 운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운석 확률 증가시켰나 뭐야 이거 가겠습니다 야 나 갑자기 운석이 운석이 다 떨어진거 같아 얘들아 왜 그러지 자 일단 첫번째 두번째 바로 갈게요 이게蛋 한번 조금씩 Betweenutil 여러분 거 Clara 두석 더 보셨이 운석이 reluct 보석함 나왔습니다 나 이제 좀 편하게 뽑을게 애들아 이제 좀 건방지게 뽑을게요 어 나 이정도면 할거 다했기때문에 갈게! 앗! 뭐야 이거는 야 오늘 야 삼나비? 오늘 많은거를 보여주네 아까부터 삼나비에다가 삼운석에다가 아 아니야 아 하나를 더 추출했어야 돼 보물을 크리스탈 손해받다 프레나 한번 더 해 말아 너 믿어볼래 나? 마지막 조저볼래 말래 하라고? 하아 아 이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래도 보석함에 바나나 두개면 괜찮아 괜찮아 어 이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보석함에 이제 바나나 두개면 낫배드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하아 하아 후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분 계정이에요 닉네임 초롱초롱채널 마지막분인데 로그인할게요 자 마지막분이에요 여러분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형 나 유튜브 각 제대로 잡아줄 수 있어 좋은 보물 뽑아줘 이런 십박새끼 아주 그냥 유튜브 각 진짜 제대로 뽑아줬네요 어 십박새끼 아주 그냥 너는 넌 안되겠다 넌 내가 벌을 줄거야 지금부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준 죄거든 뭐야 구출도 안돼 크리스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얘들아 이것도 쓸 수가 없어 지금 크리스탈이 11개여갖구 아씨 개빡치네 진짜 진짜 유튜브 각 제대로 뽑아줬네 어 오케이 십박새끼 꺼져 자 여러분들 오늘 보물 뽑기 콘텐츠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자 그럼 이제 제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할게요 수연님 고3 쿠키런 대리 만족 중입니다 고3이야? 그래 게임은 하지 말고 방송으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봐요 현아씨 천원 감사합니다 고2нения 고3 inho 고3 2 2 2 감사합니다.